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씨 이게 벌써 오화야? 두 마리의 특별한 포켓몬 중 여러분이라면 어떤 포켓몬과 여행을 떠날지 골라보냐? 이게 뭐라고? 오늘도 포토샵만 4시간 걸렸으니 다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해! 아하! 곧 있으면 구독자 20만명이니까 그때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도 켜보도록 하지!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포켓몬들이 나올지 함께 봐보자! 아하! 포포만 나랑 다 크레이! 우리 팬카페에서 추천해준 포켓몬들이란다! 잘 보면 뭔가 좀 실루엣이 수상하지? 오늘도 다른 포켓몬과 섞여 더욱 특별해진 포켓몬들이란다! 과연 오늘은 어떤 포켓몬과 섞였을지 궁금한 거이? 영상의 시간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놔! 왼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1분으로 오른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버려! 셔츠로 보는 친구의 고정 댓글의 결과를 그를 알아두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왼쪽에 있는 포만단은 또 내꺼야! 오! 절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셀로만따! 아니! 봄대 잘 어울려! 본격에 특화된 포만단에 비해 이 녀석은 아주 그냥 단단해서 방어로만 최강이란다! 하지만 핑크빛 속살은 젤리같이 발랑발랑해 쪼맥다 꺼리다 보면은 시간 가질 줄 모르지! 무슨 실라이끼야? 셀로만따 데리고 ASMR 찍은 유튜브 조회수 백만원 쪼딱이란다! 저거 솔깃해서 기분 나빠! 그렇담 과연 오른쪽 포켓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가보자꾸나! 다크라이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 안될까? 오! 몽크라이였구나! 허허허! 점점 포토샵 기회는 1대구만대! 올 서방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열심히 만들어 왔송! 족을 잠들게 하는 공격하는 다크라이와 조급탈을 강력한 격투수를 가진 몽크라이! 적들을 직접 때려서 채워준다! 하하! 니 그게 채우는 거 맞아?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몽크라이를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불면증을 말끔히 고쳐 줄 거란다! 친구도 한 명 줄 거란다! 원 녀석도 참! 그렇다면 과연 왼쪽 포켓몬을 고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 함께 보러 가볼까? 오늘 영상팀 부분에 쿠키 영상과 함께 울 서방님들이 그려준 벤아트 자랑이 있으니 꼼꼼한 친구들은 3분으로 넘어가보렴! 포켓몬 어때? 선택한 포켓몬들은 마음에 들었니? 항상 재밌게 봐주는 울 서방님들 덕분에 포켓몬 만드는데 4-5시간씩 걸려도 하나 더 힘들지가 않다! 하참! 너희들 혹시 주술회전 좋아하니? 나랑 겁나 친한 마인크래프트 사원금 유튜버 달인TV형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주술회전으로다가 만든 새로운 시리즈가 겁나게 재밌덕이야! 모두들 직원가서 서비스센터님 영상 보고 왔어요! 하고 댓글 달면 형이 하트 눌러줄 거야! 많은 서방님들이 몰러간다면 나중에 서비스센터가 여기 출연하게 될지도 돈 받고 광고해주는 거 아니니까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팬카페에 올라온 벤아트 자랑과 함께 다음에 더 멋진 포켓몬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다 내 뽑아요 제발! 다 내 뽑아요! 다 내 뽑아요! 다 내 뽑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